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답답해서 말할 때 필요하면 말해. 내가 대답 모습 해줄게. 수호신님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. 뭐? 수호신? 애들이 네 별명이 세번고 수호신이라던데? 몰랐어? 수호신님? 수호신은 무슨... 그렇게 부르지 마. 왜? 나한테도 너 수호신 맞는데. 내 쌩얼 지켜주는 수호신님. 그렇게 신경쓰여? 뭐가? 쌩얼? 여자들 원래 너 차이 나지 않나? 너 딴 데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. 난 유독 심하다고. 완전 극과 극이거든. 별로. 잘 모르겠는데. 똥민인가? 어떻게 모르지? 내가 얼마나 연습하고 공부한 화장인데 무려 이 얼굴이 변신하는 거랑. 너 입 다쳤었어? 아프겠다. 야구야. условime 오하하 편했습 거 particles amiga